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 되겠구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 오전 11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포인트 모바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까지 제가 차트 봐드리면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양봉이 한번 들어왔고 저점대 높여주는거 필요하다 근데 오늘 좀 기분좋게 양봉이 뜨진 않았는데 그래도 플러스권이 있거든요 일단 상승 0.8, 뭐 보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4만 5만원대가 깨지면 무조건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말씀을 잘 안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5만원대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된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쭉쭉 상승을 했죠 자 그렇게 그렇게 보면 어 포인트 모바일이 어떤 회사인지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이 2대 주주다 말씀드렸을 거에요 아마존 아마존이 뭐하는 회사죠? 세계 최대 유통 회사입니다 근데 그 우리 산업용 모바일 산업용 태블릿 PC 같은걸 만드는 회사에요 여기 포인트 모바일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여긴 지브라 여기는 허니웰 이 두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제 3위 업체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아마존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근데 사실 콧대가 높다기보단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회사거든요 왜냐면 산업용 모바일 태블릿이나 이런걸 만들어서 그냥 냅두면 그걸 사가는게 기업이나 소비자겠죠 근데 이걸 그 포인트 모바일에서 아마존에게 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게 PM5라는 겁니다 PM5라는걸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PM5 손가락에 끼우는 어떤 어 체킹할 수 있는 그 산업용 모바일 이에요 근데 이게 모바일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손가락에 딱 끼워서 그 사용자로 하여금 동작에 끊김없이 어 바로바로 연결선상으로 이어지다가 뭐 물건 옮기거나 뭘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아마존에 공급하기로 했고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어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참 재료는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는 자 재료만큼은 어 너무 좋은 종목이다 어 근데 어 사실 그 PM5라는걸 개발하고 나서 뭐 다른 소식은 사실 그렇게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음 근데 어느정도 기대감은 반영되고 있는 차트거든요 어 자 이때 상장이 됐죠 상장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을 이끌어오다가 조금 하락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점대를 올리는 순간 이게 상방이 나왔고 다시금 하락 그리고 상승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여기나 이럴때는 그 뭐 어떤 기사가 뜨거나 어떤 뭐 공시를 맺거나 계약을 맺거나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기술적 반등 혹은 뭐 세력에 세력에 들어와서 뭐 주가를 한번 띄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신규 성장주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올랐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어 이게 만약에 또 내일까지 양봉 들어오거나 오늘 뭐 양봉 전환되면 또 모르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만약에 제가 이때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권이실 거고 그리고 뭐 신규 진입자분들이 이제 좀 생기실 수 있는데 매수 관점은 이때쯤에서 매수 관점 보셨은 게 맞고요 어 오늘까지도 뭐 사실 비슷한 라인이니까 매수 관점 잡아보실 수 있는데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르게 되면 정고점을 찾아가려는 힘이 강할 거고 7만 천원대만 뚫어주면 이거는 상승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날아갈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또 빠지게 되면 6만원대 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 이 매물 뚫고 올라오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 걸리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하자면 그 PM5라는 걸 개발해서 아마존에 공급하기로 한 우리나라의 권실한 회사다 그리고 어 어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있고 어 전세계 3위권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은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 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네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점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겠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ars 인생 exclusivity